안녕하세요. 홍아티입니다. 오늘은 양말목으로 귀여운 수납함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쉽고 간단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준비물은 양말목, 인형눈, 펠트조각, 가위 이렇게 필요해요. 하나는 안에 페트병을 잘라서 넣었어요. 첫째 땀부터 시작해볼게요. 양말목 두번 감아서 중심고리를 먼저 만들구요. 총 6개 넣을거에요. 앞에서 넣든 뒤에서 넣든 상관없구요. 일단 이렇게 두개를 먼저 넣은 다음에 첫코는 이렇게 살짝 꽈배기해서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첫코 늘어짐이 없거든요. 총 6개 넣었어요. 두개에 두개씩 넣을건데요. 요거는 둘째 단이에요. 이렇게 걸은 다음에 제가 뒤쪽에다 항상 핀을 집잖아요. 이렇게 집어넣은 곳까지 넣어야지 그 단이 완성되는거에요. 한바퀴 돌아왔는데요. 집게 빼고 요 부분까지 넣어야지 이 둘째 단이 완성되는거에요. 셋째 단은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한바퀴 돌면 돼요. 저는 첫코 뜨고 표시를 항상 집게핀으로 하는데요. 옷핀도 괜찮구요. 양말목 다른색깔로 걸어서 표시해도 괜찮아요. 지금 뜨고 있는 원형판은 기본 원형판뜨기인데요. 익혀놓으면 쓰임새가 아주 다양해요. 방석, 바구니, 가방 이런 데 다양하게 쓰여요. 셋째 단까지 떴구요. 똑같은 크기로 녹색 하나 더 떠났어요. 이제 위로 올라갈건데요. 이제 따운머리 4겹중에서 계속 이렇게 같이 넣었잖아요. 이제 중심쪽에 있는 두겹만 걸을거에요. 이렇게 두겹만 안쪽으로 되어있는 두겹만 걸어서 계속 진행할거에요. 4겹 다 넣지 않고 두겹만 넣어서 거는 이유는 단이 꺾이면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역시 집게로 집어놓은 곳까지 이렇게 걸어야지 한단 끝이에요. 지금 한단 뜬 상태인데요. 이렇게 한단만 떠도 꺾어져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쭉 떠서 저는 총 7단 떴어요. 페트병을 잘라서 안에 힘 밖에 한번 넣어봤는데요. 형태도 잘 잡히고 좋더라구요. 페트병 잘라서 사용하실거면 손 조심하시고 마무리도 깔끔하게 해야해요. 이제 마무리 매듭 짓을게요. 마지막 코를 이렇게 시작하는 코와 합쳤어요. 그리고 양말목 하나를 그 다음 코에 걸어서 이렇게 만나게 한 다음에 매듭을 지었어요. 매듭 짓는 방법 어려우더라 하시는데요. 제가 계속 다른 방법으로 매듭을 짓고 있어요. 해보시고 가장 편한 걸로 계속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짐 만짐 해줘서 형태 잡으면 끝이에요. 덮개용으로 뜬 녹색도 똑같은 방법으로 매듭 지었어요. 덮개의 손잡이 부분 이제 만들건데요. 목 하나 짝짝 늘리고요. 이렇게 가운데 중심을 잡았어요. 다른 양말목을 십자 모양으로 놓고요. 이렇게 빼면 중간에 걸렸거든요. 느리지 않은 그러니까 걸었던 양말목을 이렇게 중심구리 안으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뒤쪽에서 보면 처음 시작할 때 6개 넣었잖아요. 중심구리 6개 넣은 쪽에 꼬리를 숨겨주는 거예요. 다 넣지 않아도 되고요.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돼요. 손잡이까지 해서 이렇게 덮개 완성됐고요. 이번에는 덮개 손잡이가 좀 잡기 편하게 머리숱이 많은 덮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저는 세 개로 한번 해볼 건데요. 쫙쫙 늘린 다음에 중심을 이렇게 잡았어요. 가운데 쪽에 이렇게 십자로 놓고 살짝 당겨서 걸었어요. 중심구리로 놓고 뒤쪽에서 꼬리를 숨숨 숨겼어요. 덮개가 두 가지 버전인데요.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재료 이제 붙일 건데요. 보드란 펠트에다가 타원형으로 그린 다음에 가위로 오렸어요. 빨간 펠트지에 입도 그려서 오렸고요. 나머지 인형 눈알이나 코 이런 거는 기성품이에요. 글루건으로 자리 잡고 붙였어요. 얼굴 표정은 완성됐고요. 이제 덮개 부분 튀어나온 머리숱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글루건 조금 짜서 고정시켜줬어요. 숯 많은 덮개도 고정시켜주고 가운데를 합쳐서 오므려줬어요. 글루건은 두 가지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는 뜨거워서 다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굳는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움직여야지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이제 완성이에요. 작은 소품류 넣어두면 보관하기 편할 것 같아요. 양말목으로 수납함 만들기였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